자, 얍세요. 세이프. 와, 몰랐어요, 몰랐어. 저 메이크업 다 하고. 그러니까. 다 하고 왔어, 이거. 어째야, 뭔가 이상하다. 오늘, 네? 벨트가 이거. 봄 소풍 가는 거야? 이거 안쪽에서. 야, 오늘 초등학교 입학식 아니야? 그러니까. 손수건만 다르지면 끝나겠는데. 와, 진짜 갑자기 이렇게 하는구나. 다행히 늦지는 않아서. 8시 2분 전에 모든 멤버가 정확하게 모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게 무한 투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어제 등남여서. 다섯 개의 수정이 모여. 하여 뭐 펑창고양이에요, 여기가? 너는 왜 맨날 수정이 모이니? 자, 일단.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박명수 씨가. 네. 녹화해라, 웃겨라. 하는 만큼만 받아라. 가라. 그리고 녹화해라. 아멘. 그리고 웃겨라. 그만큼만 받아라. 그만큼만 받아라. 엄청납니다. 그만큼만 받으라고. 라고 말한 거 박명수 씨가. 지난주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국민의회 때 저희가 토탈. 계산을 해봤는데. 7만 5천 원을? 이 먼 곳까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누구시지 했는데. 우리 예능본부 제작운영부에서 우리 박미정. 박미정. 안녕하세요. 아, 그러네. 그러네. 미정 씨 맞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출장 왔습니다. 출장 왔어요. 오늘 오프닝 얼마예요? 아직 2만 원. 2만 원? 네. 아, 지금 저거 뭐 책하고 있나 했더니 저게 지금 멘트 책하고 있었구나. 아, 덧지구만. LiteJK Dip elds tribal preocup죽도. 알파와, 쟘리